Q. 골든차일드의 재현입니다.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요즘 드라마 끝나고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카페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되게 자연을 많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되게 바빴다가 여유가 생기니까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세경이랑 저랑 비슷한 점은 아마 용모단정이 아닐까 싶고요. 다른 점은 제가 세경이처럼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일 것 같아요.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케줄 다 멤버들이랑 다 같이 다녔다 보니까 현장에 멤버들이 있었던 게 당연한 저였는데 드라마를 찍으면서 항상 홀로 서 있게 되니까 촬영 대기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되게 멤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가장 멤버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저의 TMI요?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없는데? 맛집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녀요. 맛집을 수소문해서 지인분들이 알려주시면 그 맛집을 주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저는 전자가 그래도... 그래도 이제 바쁜 게 좋잖아요? 일하면서 잠깐의 여유 이런 패턴들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자가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아 라이브로 다 나가요?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네 저는 차라리 인터뷰에서 실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대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이랑 다 같이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무대에 오점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저 혼자 피해를 받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요즘 인스타그램에 제가 사진을 좀 자주 업로드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제가 어떻게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까요? DYC2 follower 2 성во자? öznal hop DIY 술술 bottom Q. 골든차일드 어머님? Q. 골든차일드의 재현은? 뭐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밥 먹다가 한껏 그냥 걷다가 이렇게 살짝 돌아보고 막 그냥 내추럴함을 되게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되게 제가 잠이 굉장히 많아서 늦게 일어나서 이제 저녁형 인간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침 9시면 눈이 떠지더라구요 그래서 요새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먹고 커피 마시고 밀린 드라마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Q. 두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작품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릴리즈가 되고 종영을 한 조폭이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하나 추천드리고요 작년 한해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반짝이는 워터멜론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아주 눈물 콧물 쏙 뺄 작품이니까요 꼭 시청해주세요 아직 티비가 남아있습니다 Q. 두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Q. 두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저는 이거 진짜 있어요 딱 하나 있는데 아 딱 하나가 아니라 많아요 런던에서 두 달 살이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제 진짜 인생 버킷리스트 1번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축구 진짜 광팬입니다 이제 축구 프리미어리그 시즌 기간에 두 달 정도 이제 영국에서 살면서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이제 경기하는 것도 매주 챙겨보고 싶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이제 두 달 동안 쭉 직관하고 싶습니다 Q. 두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눈 감고 팬사인은 안 되죠 이게 한 말로 서서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저를 보려고 이렇게 먼 길 해주신 팬분들한테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두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잠들기 전에 잠들기 전에 저는 항상 무언가를 틀어놓고 자요 영화나 뭐 드라마나 유튜브로나 영상물을 꼭 이렇게 틀어놔야지 뭔가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Q. 두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Q. 두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힛? 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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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로 드럼치기, 당근으로 기타치기 이거 안되지 않을까 당근 Q. 우리 바나나로 드럼치는 게 낫지 않나 바나나로 드럼치는 게 낫지 않나 ner 저요? 저는 그냥 인간 봉재현입니다 저는 그 그대로에요 그냥 그대로 저고 제가 봉재헌이고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Q&A를 해봤는데 저로서는 너무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사실 이런 밸런스 게임 자체를 별로 많이 안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렵네요 오랫동안 저희 골든차일드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비워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또 다양한 활동으로 많이 많이 찾아뵐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조폭인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를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